지난달 27일 횡단보도 옆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소식이 뉴스로 나갔는데요. 운전기사가 차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한 여고생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던 일도 그 뒤에 화제가 됐습니다. 울산 남부소방서는 소중한 생명을 살린 이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.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. 무언가 다급해 보이는 승객이 버스에 올라탑니다. 횡단보도 옆엔 한 남성이 쓰러져 있고 한 여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. 뒤이어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내려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지만 맥박과 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. 그렇게 3분이 흐르고 잠시 뒤 남성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.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여고생. 그리고 이어 재빠르게 대처한 마을버스 운전기사 덕분에 이 남성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. 남부소방서는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고등학생 김은빈 씨와 마을버스 운전기사 엄원섭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.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그 구하는 과정에서 힘듦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안 계셨다면 제가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주변의 시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됐던 걸로 생각됩니다. 이들은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 용기를 내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또 같은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자칫하면 위험했을 수도 있는 상황. 시민들의 재빠른 대처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.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.